기후변화 연구원의 박수진 박사님 나오셨는데 태풍의 진로를 보면 이 기상현상이 왜 발생을 하는 거냐면 방송사에서 조금 미싼 부분이 좀 있었어요 태풍이 제주도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학업운동이 일단 떨어지겠고요 근데 그거를 품질할 수 없는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게 그 주변 상권인 것 같기도 당분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붙여놓고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불안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